네 안녕하세요 보험패트 조정원입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들이 리눅스 시스템 CPU와 메모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탑 명령어 그 다음에 엔탑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와 CPU 정보가 아니라 웹 로그 어널라이즈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를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GoSS라는 오픈소스이고요. GoSS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웹 로그를 분석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형식으로 어떤 결과값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실무에서 좀 활용을 해봤더니 좋았어요.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이게 보여주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뭔가 나오는 것이 보여져가지고 앞에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으로도 보통 이제 보여주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니터로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는 뭐 장애가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사진 찍기도 좋은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제 그 SS로고들이 발생을 해요. 실무에서 하다보면은 뭐 지금 현재 제가 보여주는 그만큼의 용량이 아니고 하루에 몇기가 정도의 용량이 쌓일 정도로 많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이 SS로고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패턴들이 많이 이제 발생시키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 고 SS라는 오픈소스 도구가 이런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내주고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제 5분 특구 환경에다가 설치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설치를 하고 실행한 화면인데요. 굳이 설치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링크 하나를 이제 걸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5분 특구에서 어 공부를 하실 때는 딱 요 페이지 요 사이트만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실행하는 그 설치하는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게 보여요. 굉장히 많은 라이벌이나 그런 것들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요게서 제시한 방법때 그냥 쭉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지금 현재 고 SS 파일이 요거는 2017년도에 나왔던 설치 방법이고요. 어 최근 버전으로 예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설치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설치를 동일하게 해 주시고요. 그 로고 파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 SS 로고 우리가 아파치 SS 로고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요것은 HTML 페이지. 나중에 SS 파일이 다 생성을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 SS 로고를 HTML 형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하는 과정들이 제일 하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현재 고 SS의 SS 로고를 이제 보는 터미널 형식으로 보는 방법들은 바로 요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시면은 여러분들이 터미널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고 SS가 실행된 화면이다. 터미널의 실행된 화면이고요. 지금 현재 액세스 로고 파일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실제 제가 칼리 리눅스에서 닉토라는 웹 취약점 진단을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그 패킷을 한번 여기다가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급속하게 늘어나고 이쪽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요것이 나파운드 URL 404 페이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순서가 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요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정보들도 이렇게 조금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현재 히트 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SS 로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콘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이제 그 헬프 파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키들을 좀 봐야 합니다. 이게 SS 로고들을 이제 실무에서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모니터링이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사고 분석을 할 때는 요 SS 로고들을 이제 다른 곳 쪽에서 골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시간에 쌓이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화살표, 화살표, 페이지 다운 뭐 이렇게 있습니다. 페이지 다운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살표에 의해서 아래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번호가 써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키 2번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생깁니다. 좀 내려가는 게 뭔가 확장이 되는 기분이죠. 그래서 이 키를 이제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스펜드라고 하죠. 이렇게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래 정보들 현재 보면은 이게 약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163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히트는 서버와 스태투스라는 요 부분만 지금 현재 리퀘스트를 날린 거죠. 이게 이 페이지가 별로 없어요. 페이지가 그냥 딱 아파치2 서버가 하나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거기서 이제 스캔을 때린 거기 때문에 요쪽만 지금 현재 이 페이지들만 몇 개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63개인데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나면 이게 163개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J라는 J를 누르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아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그 아래 것들이 현재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J가 아래이고요. K가 위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 H라는 키를 누르시면은 도움말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도움말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J, K,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스키마 컬러 정보들을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 다운로드, 업, 다운 하면은 이제 메인 대시보드가 스크롤 업되고 다운로드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다운로드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페이지로 이제 되는 거죠. 페이지로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3번 쪽에 찍히고 4번 쪽에 선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다시 확장이 되겠고 J를 누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SS 로그 파일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보는 것보다는 리얼타임으로 보면은 아 이거는 스캔을 하는 과정이구나 아니면 뭔가 백업 파일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정한 IP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히트를 치면은 이제 자동 스캔 도구를 시도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또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니터링 자체로만 봤을 때는 IPS나 IPS, 침입탄지 시스템에 가서 이 로그들 IP 찍고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더만 어떤 그 모니터링 포장이라고 이야기했죠. 보기 좋다. 그래서 그 모니터에 뭔가 이렇게 이것을 띄워놓고 보면은 뭔가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보기 좋다라는 것이죠. 예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탭탭 탭탭 누르면은 여러가지 레퍼러 주소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사이트 정보들 나오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뭐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정보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쉬프트 테이블 누르시면은 그 전으로 들어가요. 탭탭 누르면은 5번, 6번, 7번 테이블으로 들어가는 거고 슈프트 누르고 탭탭 누르시면은 그 전 걸로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키 오른쪽 누르면은 확장이 되는 것이고 J를 누르면 아래로 K를 누르면 위로 요것만 옵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보지 않은 것들이 있었죠.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요거 중에서 요거 아래쪽 요거죠. 제일 아래쪽 명령어와 요게 HTML 리포트로 ESS 로고에 된 것들을 통계를 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치시면은 요것도 SS 로고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리포트에다가 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포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 자 이렇게 보면 리포트.html이라고 있고 데이터가 계속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쌓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쪽에 보시면 이제 로코러스트에 저 같은 경우는 리포트.html 생성이 됐죠. 아까 실행을 할 때도 여쪽에다가 생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생성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원격에서 요 웹 서비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예 돌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html에 붙어가지고 바로 원격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요런 다이얼로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설정을 통해가 설정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이 버티컬이 처음에는 버티컬로 되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허리젠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양 사이드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것은 리포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뭐 이렇게 어떤 갭방식이나 폭방식이 각각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각각의 정보들이 이제 뭐 스태트커리 같은거나 파운드 URL 정보가 찾지 않는 없는 페이지죠. 없는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보고서류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화환경으로 바로바로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들 쌓인 것들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들 있죠. 지금 데이터들이 좀 뭐냐 IP나 그런 것들이 한 곳에서 발생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들이 이쪽에는 없는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리퀘스트 정보 했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그 보고서 형태들도 여러분들한테 바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SS파일이 실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페이지들 그 요청값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엔탑 그 다음에 여기서 본 고 SS파일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리눅스 서버를 운영을 할 때 두 개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서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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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